동구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활동비를 지원합니다. 동구는 면접사진 촬영비와 헤어, 메이크업, 정장 대여비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, 39세 이하 청년이면 1년에 두 차례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신청은 신분증과 구직등록확인증을 전부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 지원신청은 신분증과 구직자들에게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